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삼성전자만 주구장창 좋아하는 천만쌤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삼성만 반도체만 외쳐대고 있어요. 반도체 사랑 영원하리. 반도체 사랑 영원합니다. 지긋지긋하게 사랑해보려 합니다. 지긋지긋하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한 분도 많을 겁니다. 뭐가 힘드냐? 장기투자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말이 1년이지 한번 해보십시오. 1년이 쉬운지 안쉬운지 겪어 직접 해본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저랑 같이 오신 분들은 거의 4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삼성전자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그때 기회 오면 가차없이 매도하고 차익실현 하십시오. 그리고 좀 더 큰 수익을 내고 싶다면 5년, 10년 가보는 겁니다. 삼성전자 투자해가지고 망했던 사람 없어요. 끈기 있게 안 해서 실패하고 손실을 보는 거지 좀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 다 돈 벌었습니다. 결국은 뭐냐? 실력은 인내, 존버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존버 잘하느냐? 그리고 그 사이에 열심히 꾸주서 잘하느냐? 이게 승패의 지름길인 것 같은데 이 단순한 데도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실천. 실천하기가 힘듭니다. 해보십시오. 제가 4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 봐왔지만 뭐 입으로는 뭐 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몸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투자는 훈련도 필요해요. 훈련. 트레이닝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랑 카이닉스 등 그 대형주 비중이 높은 반도체 ETF 이거의 상승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 있어요. ETF 높다는 분석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AI 반도체 ETF의 구성 종목보다는 이 목표주가 괴리율이 크다. 그런 게 있네요. 괴리율이 크다. 그런 이유에서 삼성전자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DB금투의 연구원이 그러는데 그 보고서를 냈어요. 혁신 기술과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가격 모멘텀을 갖춘 그 테마의 근간에는 반도체가 있더라. 반도체가 있더라. 국내 반도체 ETF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 반도체도 연초 이후 반등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이어서 ETF 구성 종목보의 목표주가 괴리율을 가중평균을 해서 추가 상승 여력이 큰 반도체 ETF를 추린 결과 국내에서는 대형주 비중이 높은 반도체 ETF가 인공지능 반도체 ETF 대비 상승 여력이 큰 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가장 매력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가장 매력적이다. 저는 참 웃기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 한국 주식을 좋아했는데 한국 주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좀 아이러니합니다.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좋아할 수가 없어. 하는 걸 하지 보세요. 하는 행상만 보면 좋아하게 생겼어. 괜히 한국 주식에다가 물리는 게 태반입니다. 쓸데없는 작전 세력들 많고 그리고 뭐 줏대도 없고 경영진들도 보면 썩어빠졌고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지 소액 주주들 우리 개인 투자들한테는 관심도 없습니다.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팽개치는 거예요. 하는지 보세요. 삑하면은 뭐 물적분을 했었고 하여튼 나쁜 놈들 다 모이는 데가 이 K주식인 것 같아요. K증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함부로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식 투자를 적극 말리는 사람입니다. 적극 말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위에 보면은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합니다. 공부도 안 하고 준비도 안 되는 사람 괜히 하라고 했다가 나중에 무슨 꼴 당했으니까 차라리 하지 말라고. 그냥 공부만 하라고 해요. 공부만. 차라리 공부만 해서 6개월 1년 동안 공부하고 그때 본인이 확신 있고 능력이 있다 생각하면 그때 하시면 돼요. 빨리 조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이 영상을 듣는 분들에게 얘기하지만은 다른 유튜브 영상 보고 막 주식 투자하라는 영상 보고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바보 같은 짓이에요. 100점 100배입니다. 늘 개미들이 거의 다 읽는 이유가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반도체 외에는 로봇이나 신흥국 소비 그리고 5세대 통신 그리고 사물인터넷 테마의 장기 가격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반대로 게임하고 컨텐츠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등은 모멘텀이 약하다고 하네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위축되면서 최근에 글로벌 증시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니까 전문가들은 미국 중앙은행의 첫 금리 인하 시기를 9월로 예상을 합니다. 기존 6월이었는데 밀린 셈이에요. 지금 예상의 예상 확장된 건 아니고 연내 금리 인하 예상 횟수도 이래로 줄었습니다. 한 3번 할 때 했는데 요즘 또 한 번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놈은 또 보니까 안 한다. 금리를 또 올릴 거다. 그런 소리 하는 놈도 있고 별의별 놈도 다 있습니다. 제가 좀 비웃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생각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다 보니 게임과 컨텐츠의 장기 가격 모멘텀의 약세가 두드려졌고 사이버 보안, 전기차, 희소자원 테마는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테마들이 많아요.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진짜로 진짜 좋아하는 좋아하는 게 뭐냐 그냥 한 번 투자하고 싶은 그런 테마들이 많습니다. 잘 보세요. 요즘 우리가 AI 쪽 많이 하지 않습니까? 로봇 쪽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방산 쪽도 많이 하더라고 전쟁 또 날 거다. 이 방산주 야 이거 방산주 참 뭐냐 이건 죄악주라고 해야 하나?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일종의 그런 기술 장비에 투자한다는 게 참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방산 쪽에 투자 안 합니다. 이런데 절대 안 합니다. 하여튼 저는 반도체 쪽이 좋아요. 우리 기술 발전 우리 앞으로의 우리 이제 먹고 살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우리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쪽에 항상 쳐다보고 있고 삼성도 좋아하고 하이닉스도 좋아합니다. 저도 아쉬운 게 하이닉스도 옛날에 참 저렴할 때 좀 모았으면 했어야 했는데 그때 놓쳐가지고 한때는 껄무새에 샀습니다. 껄무새 하이닉스 좋은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도체의 강대국이 된 거예요. 이 두 기업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지금 현재 지금 뭔가 개판일 거야. 뭐 조선도 지금 개판이에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조선. 그렇다고 해서 뭐 있어요? 자동차? 자동차도 참 그래요. 거시기합니다. 미국 보세요. 미국은 테슬라들이 꽉 잡고 있고 일본의 도요다 보시면 놀랄 겁니다. 도요다. 거기는 하이브리드로 해가지고 아주 특화를 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고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도요다. 하여튼 유명한 기업들이 많은데 우리 현대차나 기아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러다가 나중에 도착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 올 테고 다양한 시대가 오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수출러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잘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의 오너들 CEO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삼성자 하이닉스 투자하신 분들 자신감 갖고 내가 보통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꿋꿋하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 그때 가서 여러분 원하는 만큼 차익질을 하고 수익을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마지막 방식도 봬요.